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 넘게 멈춰있던 무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두 개 항공사가 베트남 단항 노선의 운항 허가를 받았는데, 공항 재가동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국제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열립니다. 2020년 3월 국제선이 끊긴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무한에서 베트남 단항으로 가는 노선으로 제주항공과 베트남 벤부항공이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주 2회, 벤부항공은 날짜 지정 형식으로 사실상 정기 운항 허가입니다. 제주항공은 탑승 수요 등을 보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운항을 시작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의 비에젯 항공도 무한공항 운항을 계획하는 등 취항 편수도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무한공항 국제선 재개를 계기로 정기편에만 지급하던 재정 지원금을 부정기편 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일하게 주야간 운항이 가능한 지방공항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국내선 유치도 추진합니다. 현재 여객청사를 증개축하고 있는 무한공항은 오는 6월부터 활주로 연장 공사를 시작하는 등 국제선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광주시가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중증 병상을 649개에서 424개로 줄인 데 이어 앞으로 4주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다음 달 23일부터는 모든 전담 병상의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반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차 접종 확대와 선제검사, 기동 전담반 운영 등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고층 건물이 늘고 있지만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필요한 70m 소방사다리가 그동안 한 대도 없었습니다. 광주에 70m 소방사다리차가 배치돼 시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불이 난 아파트에 물을 뿌리지만 불길에 닿지 않습니다. 진화에 투입된 소방사다리는 53m.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70m 소방사다리차 도입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됐습니다. 70m 소방사다리차는 지난해 말 광주에 처음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조작 연습을 거치고 어제 시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70m 사다리차는 아파트 23층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기존보다 높이뿐만 아니라 작업 범위까지 넓어져 고층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초속 12m의 강한 바람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모른 최대 90m, 아파트 30층 높이까지 뿌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소방사다리차는 최대 56m로 17층까지만 닿았습니다. 길이가 13m나 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진입로와 소방차, 주차장 등의 공간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작에 특화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서 화재 진압 및 임명 구조를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의 고층 건물 화재는 모두 49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전남도도 올해 말 70m 사다리차를 배치할 예정이어서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용석, 강기정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복합 쇼핑몰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입장과 환경, 관광 분야, 그리고 소소하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된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해 이용석, 강기정 후보 모두 유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또 양측 모두 관련 업체 두 곳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접근성 개선에 대해 이용석 후보는 공론화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검토하자고 밝혔고. 7, 8월 달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친환경차가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수소 트램도 있고 케이블카를 놓는 방법도 있고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강 후보는 산 정상부에 방공포대를 이전한 후에 군용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용도로를 통한 전기차, 수소차, 트램 등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환경의 보존과 개발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관련 공약 가운데 이 후보는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이, 강 후보는 침수 폭염에 대비한 디지털 재난시스템 구축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 양 후보 측의 3가지 대표 소확행 공약을 물었습니다. 이용석 후보 측은 광주에 주소를 둔 군입대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와 독거노인과 1인 가구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아침밥 주는 아파트 지원 사업,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지원책을 꼽았습니다. 반려동물과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비롯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와 쉼터를 도심 곳곳에 조성하고 강기정 후보 측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과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국내 여행을 떠날 경우 심사를 통해 경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여행 바우처 제도, 또 전국 첫 가사수당 등 3대 공익가치 수당 제도를 꼽았습니다. 가사수당은 40대 비경제활동 4만 3천 명 중에 중복지급자를 빼니까 한 6천 명이 월 10만 원 한 1년을 시범해보자. 이영섭, 강기정 후보가 4년 만에 맞붙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23일부터 나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6.21 지방선거 광주,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입지자가 가장 많았던 나주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경우 3명 경선으로 추려졌고 무소속 후보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유승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병태 후보는 전남 부지사 등을 통해 실력과 성과가 검증됐다며 생태관광 육성과 교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나주 평야에서 영산강,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로 이어지는 나주의 자원을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준 후보는 3선 도의원과 오랜 정당 활동을 내세우며 혁신도시와 구도심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중공대가 나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으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치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최용선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경험을 내세우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공공료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탄소중립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나주형으로 만들어서 산과 들을 파헤치는 태양광 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소방서장 출신 김도연 후보는 다양한 지역근무 경험 등을 강조하며 의료정책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를 꼭 이루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산포 또는 나주 구도심이 살게 되고 우리 마한의 왕도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양승진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 승진 시험제와 주재 공무원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6급에서 5급 공무원은 무조건 100% 시험제로 하겠습니다. 주재 공무원 제도를 해서 현장에서 5, 6개 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토록...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와 청년정책 등 재임기관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가운데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과 김병주 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다음 달 6일 진도항에서 쾌소 카페리선 산타모니카오 취향식이 열립니다. 산타모니카오는 승객 600여 명과 차량 86대를 태우고 최고 4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어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공연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 분수 공연에서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원차트에 인기곡을 추가하고 레이저쇼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순천 청년 희망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통장에 가입한 뒤 매달 10만 원씩 36개월간 적립하면 순천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원금의 배인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섬 지역에 거주하는 여순 피해자들을 위해 거문도와 초도 등을 찾아가 여순 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여수시에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모두 315건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 신청으로 늦어진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을 3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경선에는 김보현, 김의강, 황현택 후보가, 광산구청장 경선에는 박병규, 윤난실, 최치연 후보가 참여합니다. 광주시당은 26일과 28일 차례로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의 TV토론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 경선으로 진행한 ARS 투표가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동구와 남구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ARS 투표가 여론조사기관의 인증번호 오류로 1시간 정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사 마감을 1시간 연장해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다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동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제철이 한국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광양제철소 1고로 시설을 시찰하고 포스코가 늘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주축이 되었다며 제철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실현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포스코 케미칼 본사의 전남 이전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대체로 맑게 늘어났지만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습한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생긴 건데요. 가시거리가 보성 110, 순천 120, 장흥이 160m 등 200m가 채 안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 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 낮 최고 기온 28도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한평 11도, 장성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11도가량 높겠는데요. 구례가 27도로 어제보다 11도 높겠고 여수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진도 20도, 해남 22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은 오늘밤부터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비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